몸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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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몸복영 선수인데요. 과연 오늘 경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덥지만 조금만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몸복영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복영! 몸복영! 네, 우리 단상에서 볼 때마다 너무나 듬직합니다. 몸복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활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또 이제 8월 첫날부터 승리를 하게 돼서 정말 되게 좋고 또 이 분위기 잘 이끄어서 8월에도 많은 경기를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분위기 뺏기지 않게 3회 말에 역전 토론포를 때려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KT전, 두산전, 그리고 키움전 시리즈마다 지금 홈런을 하나씩 계속해서 때려내고 있는데 야, 이 장타의 비결이 있다면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뭐, 잘 모르겠는데 뭐 후반구 준비하면서 특별히 좀 더 연습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어, 일단 올스타 브레이크 때 휴식을 취했던 게 좀 어느 정도 몸 상태가 되게 좀 올라왔던 것 같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또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뭐 너무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비도 굉장히 호수비가 또 나왔고요. 8회 때, 파울 타구까지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처리하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어, 타격이 요즘에 좀 더 자신 있는지 아니면 수비가 좀 더 자신 있는지 어느 부분에 좀 더 자신 있는 것 같습니까? 어, 일단은 타격 부분에서 더 자신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타석에서 집중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응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아, 목소리가 좀 장어 같은데요.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 문복영 선수 이렇게 많이 팬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반기 이만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시즌 끝까지 좋은 성적을 잘 유지해서 어, 이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보여줄 수 있도록 또 이제 팬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운으로 문복영 선수 LG 트위스 한번 외쳐주시고요. 여러분들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LG 트위스! 화이팅! 문복영 선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빌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